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 챙기기의 강락원 농사입니다. 오늘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라는 정부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용보험법에는 50세 이상의 중년 또는 장년이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지원금 제도들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신중년이라고 해서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저도 50이 넘었습니다만 좀 기분 나쁘지만 50세 이상을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해가지고요. 좀 일찍 개념 정의를 내립니다. 법 운영에 따른 정의규정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을 그들이 일하기 적합한 직무에 채용한 사업주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들입니다. 다만 신중년 적합직무가 뭐냐 하는 의문이 들겠는데 거의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단순 노무 직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특별히 제외되는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만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원요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년 적합직무의 만 50세 이상인 실업자. 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라는 것도 고용창출, 고용창출장려금의 한 일환이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인 패턴이 실업자인 사람을 신교로 고용한다라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50세 이상인 실업자를 신교로 고용해서 3개월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 지급을 지원해줍니다. 물론 또 다른 요건으로서는 최저임금 대비 110% 이상의 급여를 주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사대보험 가입이라든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든지 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된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다른 고용창출 지원금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요건들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만큼 지원을 몇 명이나 지원해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직전 연도 12월 말 기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대비 30%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니까요. 10명인 사업장이었다고 한다면 3명까지도 가능해서 충분히 아마 이런 신중년 실업자분들을 채용할 기업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장려금의 지원 내용, 지원 수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인데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좀 쎄죠. 월 80만원 한도로 해서 연 960만원까지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꽤 짭짤합니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나 대기업은 월 40만원에서 연 48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연 480만원 앞에 구자가 과로를 넣는다는 게 오타가 나왔네요. 구자가 아니고 과로로 이해해주시고요. 또 3개월 단위로 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최대 1년간 줍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상한선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퍼주는 식의 그런 지원금 제도는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신중력 적합직무라고 하는 것이 대분류 기준에서 55개 정도가 나오는데 예시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생산, 운송, 구매회계, 기술제품 광고, 건설, 자동차 정비, 내선 전기나 전기전자, 수리 등등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취업이 특별히 제한된다 싶은 것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냐. 고용 창출 지원금 제도가 공통적으로 먼저 참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해서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신중력 적합직무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승인받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신 분을 채용만 잘하시면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 지원금 챙기기의 강락원 농사였습니다.